아침은 힘찬 등산을 위하여 2호기 샌드위치 먹습니다. 그리고 확인 도장도 들고 바로 등산 시작합니다. 오늘 등산 목적지는 높이가 873m의 송리산 요공입니다. 물론 저온가가 아닌 풍수 등 종족들과 등산합니다. 고길도 지나고요. 백크길도 지나고요. 육계단도 지나고요. 겸치도 구경하고요. 그리고 힘들게 겸사간 심한 계단을 몰라 드디어 요공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었네요. 코스는 도구마을 상암동 요공 도구마을 운전내기 코스입니다. 목소름이 갑나니 역시나 비가 내리네요. 비에 쫄싹 젖었지만 그래도 비 맞고 걸어가니 힐링도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도구마을에 왔으니 도구먹고 막걸리는 마시고 가야겠죠. 그럼 등조가 알지? 그리고 저녁은 치킨입니다. 치매기는 등조가 알지? 오늘은 운동에 충분히 일기에 운동을 하셨습니다. 공수영 화이팅!